감사원이 감사 개시 10달 만이죠.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 해석 과정에는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는데요. 그러면서도 전 위원장이 90% 이상 지각 출근을 했고 갑질 직원을 옹호하는 탄원수에 서명한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공개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발권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전현희 위원장 감사 보고서는 총 73쪽. 시작은 감사원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들어온 제보였습니다. 건의기위원회는 내부 제보상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실질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두 차례 감사를 연장하며 사안에 집중했습니다. 제보 내용 13가지를 확인한 결과 전현희 위원장은 오전 9시 이후 출근이 90%를 넘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도자료에서 재량 남용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전 위원장은 갑질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주며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의 절반 이상의 제보는 확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종 조치 사항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오찬 계획서 등을 제출한 수행 비서를 해임하라는 징계 요구와 주의 4건을 적시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SNS를 통해 망신 주기로 시작한 감사를 불법적 감사 결과 공개로 권익위원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며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초 관련 직원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허위성, 논평이라든지 주장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부동화했던 모든 사안들과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원과 권익위 모두 후속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번 감사 결과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